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날씬하다는 소리가 아까 나오던데 안 나오네. 네, 네, 네. 오늘은 핑크돼지가 아니고요. 하늘색 돼지로 인사드립니다. 일단 앞에 선생님들이 많은 좋은 얘기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짧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아, 그 전에 여기 지구과학 1 선택하시는 분들. 아, 좋습니다. 지구과학 2.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인사 한번 제대로 또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현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할게요. 이거 저기 현장에서 또 이거 되게 오랜만인데, 여러분들. 환호성 좀 크게 해야지, 그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받으세요. 네, 네.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4학년도 수능 관련해서 잠깐 지구과학 1부터 좀 말씀드리면 모두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다시피 그렇게까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주 초고난도의 문제는 조금 두드러지지 않은 반면에 최근 난이도 조절 추세인 난이도 중상 수준의 문항 비율이 좀 높게 설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한 문제, 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공부가 어설프게 되어 있을 땐 풀지 못하는 다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전과 비교한다면 사실은 2024학년도 수능은 지구과학원 좀 평이하게 출제된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추세도 비슷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저 표 보시면 1등급 컷 쭉 나와 있는데 2022, 2023, 2024 1등급 컷이 많이 높아진 거 볼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주요 문항 몇 문제를 보면 지난해 수능 보셨던 분 손? 아, 그래요? 올해 고3 되시는 분 손? 아, 그렇군요. 네, 올해 고2 되시는 분? 오, 좋습니다. 네, 일단 이 문제 직접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제가 겉으로 볼 땐 좀 복잡해 보이고 뭔가 숫자도 나오고 계산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적용시켜야 할 개념이라든가 계산 과정이라든가 모든 원리는 기출 문제에서 수차례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정답률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던 문제이고 지금 보시는 문제도 20번 문제인데 일단 문항 설정 자체는 이전에 없었던 조금 생소한 포인트를 추가해놓은 게 분명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어떤 원리라든가 개념이 적용되는 과정은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기출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졌었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면 사실상 지난해 수능 문제를 풀 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현장에서 그 긴장감을 이겨내고 집중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구과학 2 얘기로 바로 넘어가면 지구과학 2는 다른 2 과목과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나왔어요. 진짜 시험지를 처음 받았을 때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런데 해설 강의를 찍을 때 보니까 이건 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만큼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급컷도 지금 최종 확정 등급컷을 보시면 사실은 되게 높게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부분이 1등급컷은 48, 2등급컷은 43인데 3등급컷이 33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점 표준 점수는 물론 2022학년도 수능보다는 낮긴 하지만 72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컷이 48인데 만점 표준 점수가 72점으로 나왔다는 건 제가 문제 쉽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친구들은 있기는 있지만 그 친구들이 많은 비율은 아니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은 낮지만 내용을 알고 공부가 된 친구들은 편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19번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뭔가 역시나 숫자도 나오고 그렇죠? 계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많이 반복해서 다뤄졌었던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문제고 18번으로 출제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2에서 가장 고난도 개념인 행성의 운동 쪽에 대한 주제의 문제인데 문제가 냉정하게 보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부가 된 친구들은 사실은 연필로 뭘 끄적끄적 하지 않고 문제의 그림을 머릿속에 대충 떠올려 보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지구과학 2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적정 수준 이상까지 딱 도달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1이든 2든 본격적인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얘기는 되게 많은데요.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신지 벌써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뭐 얼마 안 떠들었는데 자, 그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탐 영역은 사실 개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문제풀이도 중요하고 자료해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 개념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념 학습의 중요성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잘 들으세요. 실제로 학생 여러분들을 보면 진짜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내용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지구과학 과목은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고1과학에서 어느 정도 지구과학 내용 배우는 게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학기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했던 경험도 있고 주서들은 풍월도 있고 그래서 책을 딱 펼쳐놓고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면 아, 나 이거 작년에 좀 공부했었던 데인데 여기 내가 내용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관련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착각들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롭게 완전히 비워내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꼼꼼하게 메꿔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빈틈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책을 피면 본인이 다 아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잘 안 풀리고 그런 진짜 복구하기 힘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경험 물론 소중한 자산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단 지금 겨울 시즌부터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비워내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완전 기초부터 기본에 충실한 그런 개념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렇지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앞서 기출 사례를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구과학이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당해 출제됐던 문제들을 풀 때 적용시켜야 할 개념 원리 그리고 어떤 사고 과정의 순서 등등 이거를 문제는 다르게 구성을 하지만 그게 적용되는 과정이라든가 알아야 할 개념은 거의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는 정말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강조되고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학습하시면서 기출 분석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구과학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1이 됐든 2가 됐든 분량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의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그것들을 어쨌든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늦게 잡는다면 그래도 3월 달이다 가기 전에 전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과 기출 분석을 다 끝내주시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하다 보면 이제 한 1, 2단원부터 시작해서 중후반부 가다 보면 앞쪽에 공부했었던 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거 기억 안 난다고 자기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거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니까 까먹는 거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틈틈이 앞에 거 다시 들춰보는 복습 충실하게 해주시면 그게 가장 지구과학을 제대로 잘 효과적으로 정복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 시즌에 입문 강의부터 개념, 기출 분석 저희들이 구분한 스텝 1, 2 수준의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밀리지 않게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은 어쨌든 쭉 전체가 있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여름이나 가을과도 별 차이가 없어요. 개념이나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수준의 공부가 완벽하게 끝나야지 다음 단계의 학습이 매끄러워지고 사실은 스텝 1, 2로 구분한 이 정도까지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뭐 하고 싶지 않다, 재미없다 이런 생각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만큼 그만큼 좀 더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될 거고 하고 난 다음에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가을 시즌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상당한 수준의 그런 자료 해석과 그런 문제들도 차근차근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많은 컨텐츠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구과학2 같은 경우는 3월까지 개념 학습을 다 끝내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 다른 과목 공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구과학2만 하면 된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2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전에 전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과 기출 분석을 끝내는 걸 일단 목표로 해주시고 물론 6월달이 전범위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까지 전범위 개념 및 기출 분석 끝내주시고 그 이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전까지 한 두세 번 이상 개념 학습에 대한 반복 연습을 해주시는 걸 목표로 일단 해나가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리고 이제 1부 순서가 이게 끝난 거라고 해요. 바로 이어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박수치고 소리지르라고 할 때 시켜야지만 하지 말고 열렬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갈게요. 박수 감사합니다.